할렐루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조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온 것이로 주 피할 때 없도다 참회계한 은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잡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리라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안 보다 사랑의 구조 예수여 내 기쁨이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아멘